이것이 바로 지각을 이루고 있는 8대 구성원서였었지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그래서 산규알철칼라크마, 오씨알페칼라크마, 산규알철칼라크마하, 오씨알페칼라크마하, 오씨알페칼라크마하, 산규알철칼라크마하. 장풍이는 역시 판소리를 했어야 돼요. 오씨알페칼라크마, 산규알철칼라크마하. 마하! 마하! 할 때 콧구멍에 힘을 막줘야 돼요. 마하! 외워야 되잖아. 장풍이는 암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암기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암기법을 만든 것입니다. 됩니까? 오씨알페칼라크마, 산규알철칼라크마하. 마하! 얼굴 뽑아줘야 돼? 어? 이렇게. 자, 산소와 규소 아주 중요해요.